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신문 12면으로 가봅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를 앞두고 오늘 12면에서는 주요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 중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하는 종목인 탁구의 주영대 선수와 서수연 선수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두 선수는 그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기에 금메달 획득을 물론 서수연 선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패럴림픽 10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보차 종목에 출전하는 정우원 선수와 강선희 선수의 인터뷰도 실렸는데요. 두 선수는 10연패의 타이틀이 달려있기에 마음가짐이 다르다며 10연패의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3면입니다. 제10회 테헤란 아시아태평양 농아인 게임에 우리 대표팀이 출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농아인 게임은 오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이란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화 단장은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번 대회의 참가 포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6면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제주여행이 한층 안전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오는 9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에서 GPS 배회의 감지기 무상 대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번에 대여하는 감지기는 손목시계형으로 실시간 위치정보 모니터링과 응급호출, 이동 경로 안내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제주도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연계해 보호자가 실종을 인지했을 시 바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제주 방문 일주일 전 제주발달센터로 연락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대여기간은 최대 7일이며 대여기간 종료 후에는 제주발달센터 또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